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입니다. 이 제품이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어서 통풍이 되기 때문에 매시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질감의 천연 소재를 사용해도 충분히 통풍이 된다는 장점이 가장 이 제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꺼운 부분하고 얇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두꺼운 부분이 뒷부분이고 이 얇은 부분이 앞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의자에다가 숙이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힙을 엉덩이를 그냥 편안하게 가운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앉으면 됩니다. 자연스럽게 앉은 상태에서 몸을 반듯하게 펴고 앞을 이렇게 지그시하는 정도의 자세가 가장 우상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자세히 보면 볼록볼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을 이렇게 지압 효과도 있고 편안하게 밀착을 해서 땀이 채지 않고 지압 효과와 동시에 통풍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세로의 긴 막대홀로 바 타입의 홀이 4개가 뚫려있어서 통풍도 되지만 우리 몸을 감싸주고 운동적으로 사용자 체형에 맞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오늘의 의자에 이렇게 거치를 시키면 됩니다. 한쪽이 밴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축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끈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당기시면 됩니다. 방석과 함께 앉으면 등이 움푹 패인 이 부분을 방석이 이렇게 꼴록하게 되는 업무에 맞히시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업무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